황혜수의 주력종목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 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와 미메이드 LG화학과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가 더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적으로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매출은 12.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2조 원으로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분기배당이 시작되는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향후 3년간 진행하겠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수급 전망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그동안에 M&A를 통한 비용은 다 이제 비용 처리가 됐고 올해부터는 이 횟수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최근에 어떤 디렘의 업황이 업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가장 큰 영업 성장, 영업이익 성장과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IT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횟성 여력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배터리 사업 독립으로 인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하면서 어떤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배터리 투자금 제거로 어떤 비배터리 부분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양극재와 분리막 쪽, 첨단 수제 부분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오 산업 쪽, 특히 2025년까지 1조 원을 추가 투자해서 신약을 2개 이상 보유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성장 모멘통을 봤을 때 현재 가격 구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